네 이번에 모실 가수입니다. 가수 최수연 씨를 모시고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청해 듣겠습니다.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류 혼자 지낸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. 여자의 일생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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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덕이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사의 일생